오늘 성경봉독은 11기상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기상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11기상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바세 아들 요로방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여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향한 모든 죄를 향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요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요하께서 다윗을 요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로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익히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해사람 우리아의 일에는 평생의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부암과 여로방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방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기상 15장 1절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 이런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남유다왕 아비암에 관한 말씀이에요. 길지 않은 말씀이죠. 8절에 걸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아비암은 누구인가 하면 르호부암의 아들이고 그리고 3년 동안 동치하고 그리고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아사가 르호부암의 또 다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절한 것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요. 요절은 뭡니까? 허리가 끊어졌다는 말이죠. 젊은 나이에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상에 대해서 어머니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럼 아비살롬이 누군가 하면 압살롬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비살롬, 압살롬 이름 비슷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다른 이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궁준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감남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유다강야로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궁중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암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압살롬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뭔가 조금 불안함을 느끼게 한 내용이죠. 좋은 사람이라는 궁중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운명이 아니면 이 사람의 지세가 이 사람의 삶이 긍정적이지 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독자들로 하여금 받게 한다는 겁니다. 3절 봅시다.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이 요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사실 이 8절에 걸쳐서 아비암의 왕을 평가하는데 이 아비암의 왕, 아비암 왕을 평가하는 이 본문에 보면 아비암 이야기보다는 다윗 왕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이 납유다 왕국에 있는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다면 다윗 왕의 어떤 점이 오늘 열한기 사가의 마음에 이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납유다 왕국을 평가할 때 다윗 왕을 길먹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다윗 왕의 어떤 점이 기준이 되었을까 그 말씀이 5절에 나오죠.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지만은 실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 삶의 요체는 다윗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평생에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옵니다. 그러니까 요호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평생도록 깊게 가졌던 한 인간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는 하나님께 정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미라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고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뭉개지 않고 반응하고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늘 감동을 해. 감동을. 이렇게 마음으로. 그럴 때 아멘 하고 그 감동을 뭉개지 말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교제가 더 깊어져요. 성령님의 그 감동이 깊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데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죠. 건강한 신앙. 우리가 건강한, 건전한, 건강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 저 사람 참 신앙을 건강하게 할 때 첫 번째로는요. 죄를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 무서운 줄 안다 이거죠. 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아 그런 죄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죄도 삭제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한 사람 난 눈 뜨고 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죄를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 무서운 줄 안다는 겁니다. 죄 무서운 줄 안.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나를 아니면 내 자손을, 내 후손을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죄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 이상 실실수도 하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지어도 과도하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라고 추주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선교, 무슨 비전트립을 했다나 선교학에서는 감정의 홍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감정의 홍수에 빠졌어. 여러분 홍수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 감정의 깊은 좌절과 자기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툭툭 털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라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믿부시고 우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남기지 않고 나에게 한 약속으로 믿고 툭툭 털고 일어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치 여러분 공 있잖아요. 공, 바람이 잔뜩 들어간 공은 벽에 대다 하면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없는 공은 아무리 벽에 대다 해도 푹석푹석 주저앉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 하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슬픔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만은 그 슬픔의 감정, 자학의 감정, 자괴심의 감정, 이 감정, 죄의식의 감정에서 오래오래 남는 것은 그건 건강하죠. 바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뭔가 죄를 쉽게 용납하지 않고 두 번째로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좌절하지 않는다. 감정의 홍수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마치 공이 벽에서 튀어나오듯이 벽이 땅에서 튀어오르듯이 밤죠. 바로 밤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것은 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금 회복한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겠어요.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느니라. 하면서 부모님 사이에서 전쟁이 있더니 여전히 전쟁이 이어져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한대로 큽니까? 말한대로 삽니까? 아니죠. 자녀는 부모가 행하는 대로 따라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붙들어놓고 잔소리도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저래서야 되겠느냐 야단조치고 하지만은 자식은 부모의 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사는가?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행동하는 대로. 부모가 경건하면 자식이 경건하게 지고 그리고 부모가 신앙적이면 자식이 신앙적이 되고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면 자식도 어느덧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지 말하는 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야 아버지는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내가 볼 때도 실패한 인생이지만 나처럼 살아만 한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예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자식이란다면 오늘 우리 부모들의 삶이 얼마나 경건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얼마나 신앙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3절 하반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다윗의 삶이 온전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삶은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온전했다라고 성경사가가 성경저자가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삶이 온전했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이오 관계로 지은 죄를 우리는 다 압니다. 성경이 숨기지 않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윗은 가늠죄를 졌고 부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가늠죄를 졌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묻어두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은 다윗의 삶을 온전하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 다윗의 삶이 온전하다고 그 온전한 삶을 기준으로 역대의 유다왕들을 평가하고 있을까? 다윗의 삶이 왜 온전했을까? 이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다윗의 온전함이란 것은 윤리도덕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로 이루어진 온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뻐세요. 10편 32편 회개시 10편 51편 회개시에 보면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국률이 없다면 한순간도 하나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렇게 흑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다윗을 온전하다는 것은 다윗이 윤리도적적으로 흠결이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함이었다면 주님의 자비함이었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는 국률함이었다면 단 한순간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흑의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은 의로움 그 온전함, 은혜 그래서 10편 51편 17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신명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심 이것을 보고 다윗의 온전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운 이런 온전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온전함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온전함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의인되미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 말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번도 하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온전히 고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온전한 내 아들이라고 온전한 내 딸이라고 오늘 또 칭한다는 것을 꼭 믿는 교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열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다윗의 온전함이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 다윗이 온전했는가 절대로 온전하지 않았고 실수가 있었고 아주 무서운 죄가 있었고 실패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온전함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통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덮여진 그런 온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바로 그런 온전함의 반열에 서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예수님의 포열로 톱혀진 하나님의 귀요한 딸이고 하나님의 귀요한 아들임을 깊이 장악하고 고백하면서 분년이 분년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며 함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천번째 황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꼭 새겨보시고 살펴보시고 살펴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라고 승리해노라고 삶의 순간순간 사소한 일의 일까지 늘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달은 가정에 다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가정은 커튼 호화찬란하지만은 지지고 벗고 너무도 힘든 삶을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가정가정마다 천국의 지수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시고 얼콩달콩 천국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올 가정의 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시에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용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한 축복을 우리 살아온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입맛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릴 시험에 들게 하지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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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